세 번째 매운맛 주인공은 바로바로 돈까스 제조의 불타는 맛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불타는 맛인데 돈까스 튀김 음식이 매워봐야 얼마나 매울라나 상당히 큽니다 보세요 제 얼굴 상당히 큰 거 아시죠? 칼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이 느낌 와 굉장히 도톰하네 제주산 흑돼지 수제 돈까스 매운 돈까스를 내가 먹어본 기억이 있나? 아 처음이네요 매운 돈까스는 첫 경험입니다 아주 훌륭해 돈까스 아주 아주 훌륭해 이건 만원짜리의 돈까스 퀄리티가 아니야 아 굉장히 담백하고 튀김옷도 얇아 튀김옷이 딱 달라붙어 근데 되게 두툼해 보이네요 양념치킨 양념치킨 쪽에 양념과 약간 비슷한 근데 지금 뒤에서 지금 매운맛이 살짝 올라옵니다 아 아까 살짝 들으니까 청양고추랑 그 매운 양념을 이렇게 살짝 섞었다는데 그렇게 굉장히 매운맛은 아닙니다 알싸 합니다 할 정도 음 음 아 아 맵네 오오오오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오는데 뒤에 음 매운 왕 돈까스와 상반된 매력으로 심쿵시킨 이 녀석은요 열 이 타르타르 소스를 보통 이렇게 찍어먹게 이렇게 주시는데 쫙 뿌려놓으셔서 화도 쫙 부서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서핑보드를 이렇게 탁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와우 야 이거 좀 기대됩니다 생선가스 서핑 아이유 레디 와우 와 이것도 엄청 크네 이야 굉장히 큰데요 네 음 음 버들버들보들보들 안에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도 막 그냥 쏙쏙 쏟아져 오 음 이 돈까스랑 생선가스가 딱 나오자마자 사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. 빵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. 햄버거처럼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모닝빵을 또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돈가스를 햄버거 패티로 가운데 또 딱 잘라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탄생 맛있어 맛있어 온 가족이 즐기는 매운맛 내 운동가스는 사랑입니다.